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야당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의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한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.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, 12.3 비상개음에 연루된 인사들의 탄핵안도 추가로 통과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. 이어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로 참 많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혹평했습니다.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넘는 정신이상자에게 군 통수권을 쥐어주는 건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 투표를 의원 자율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. 앞서 행안 2차원에서 대통령 체포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강도를 더 높인 겁니다.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의 광기를 단 1분 1초도 좌시할 수 없다.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석열을 즉각 격리해야 한...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, 김혜지, 김용태, 김재섭, 한지하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권으로 한정해 신속하고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추천의 주체를 기존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호사협회장,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수정하였고...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도 여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명이 기권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.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12.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습니다. 두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.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